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 그러면 선관지에서 등록을 안 해주겠죠.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그 관련된 당명으로 윤석열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라고 나서 보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160석의 지역구와 20석이 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소출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김현주 특파원님. 이준석 등과 연대에 반윤석열 연대에 나서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 200석이라는 숫자가 탄핵 가능 개헌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은 또 그래요. 나는 민주당 탈당했으니까 민주당의 위성 정당은 아니고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등등이 다 한꺼번에 반윤 연대로 뭉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민주당 탈당에 있지만 의도는 검찰권 남용에 맞춰서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신당을 통해서 원내에 진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돈 봉투 사건으로 지난 4월에 기국하러서 기국했지만 이미 소환조사 이번에 통지가 받았다고 했는데. 8일입니다. 네, 이제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본인의 주변들, 목사인이라든지 본인의 도와줬던 지인들에 대해서 먼지털의식 수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또 검찰개혁 하면 또 조국 전 장관하고도 연계도 되잖아요. 그런 강성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 전국을 돌면서 그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센 발언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난 21대에서 열린민주당이 세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효과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신당, 창당 움직임,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세력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저는 시밖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와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반윤, 반윤 정서를 최대한 이렇게 긁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당에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요. 자, 송용길 전 대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연대의 시점이 언제냐. 가장 쟁점이 바로 김건희 특검 통과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정치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순간 한동훈의 실체는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계기로 12월에 총력투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8일 날 검찰 소환 피해자 신분으로 가게 되는 송용길 전 대표. 나는 절대 구속 안 될 거다. 내가 이길 거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한번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라서 이렇게 말을 막 세게 하는데 정치인으로 한번 변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송용길 전 대표 비롯해서 제3당 추진 세력들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들이 힘을 합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지난번에 조계사에서 북콘서트 할 때 이준석 대표가 갔던 걸 아마 거기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년연대 하면 우리 다 뭉치면 200석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분들이죠. 단지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필요하니까 때로 만나기도 만나고 하는데 송용길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래도 한동훈 장관을 금방 잊는 어린 놈 카다가 그래도 장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좀 나아졌는데 제가 볼 때는 송용길 전 대표가 지금 조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제정신이 아닌 건 너무 나가시고 홍 의원님 그건 너무 나가시고... 하시는 말씀 하나 나가보면 좀 이상한 말씀... 아니, 윤석열 탄핵당 이게 말이 지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도 전직 당대표의 5호선 의원의 인천광객시장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의원하시는 검찰 출두를 곧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본인의 당대표 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되거나 수사받고 있고 지금 드디어 가장 어떤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송용길 본인이 지금 이제 주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자숙하고 정말 부끄러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뭐 같이 잡을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지금 다 없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비판을 잘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방송에 오늘 나와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여기에 대해서 벌거벗은 임금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총선에 대해서도 1, 2개월 전에 170석 보고가 올라갔다더라. 벌거벗은 임금님 시즌3가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된 보고를 올렸고 그걸 믿으면서 오판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 전 의원은 보시기에 어땠어요, 발언은? 그런지 꽤 됐죠. 이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창당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과의 대립의 각이랄까요? 그런 걸 오히려 바짝 세우는 게 본인의 향후 정치 프로그램에 오히려 유용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창당과 관련돼서 5만 명 지지자들 네트워크는 모았는데 지금 출마 의향을 가진 출마자들을 모으겠다, 내일부터. 이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출마자들을 그렇게 모아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물론 출마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정치 지망생들을 모으는 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 정당이라는 건 어떤 세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 그거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혹은 국민의힘 밖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당을 하느냐. 그런데 이런 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2월 말이라는 시점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어떤 세력이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신당의 가능성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못 지켜보는 입장입니다만 뚜렷하지 않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비명계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를 거론한 것도 일종의 이제 반윤연대의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그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반윤연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정당은 비례정당이에요. 민주당의 자발적 위성 정당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송 대표한테 꼭 여쭙고 싶은 게 과거에 연동형 선거 제도를 가장 반대했던 분이 송 전 대표십니다. 그걸 정의당이 찾아와서 사과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쌍수수로 찬성하시던지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꼭 한번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정현의 일침 송 전 대표가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